내년도 실적 터너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면 디오의 본격적인 주가 반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디오 체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2025년을 기다리며 입니다. 디오는 극한의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공격적인 매출 채권 정리와 더불어 기존 디지털 솔루션 중심의 경영 전략을 대폭 수정하며 2025년 실적 터너라운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 말 중국 정부의 의약품 대량 구매 정책 2차 입찰에 대비하여 중국에서의 중저가 임플란트 출시와 현지 생산을 목표로 임플란트 뼈이식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고객사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디오는 내년 매출 1900억원 및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 2027년까지 매출 3000억원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당사는 올해 실적과 신규 영업 전략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내년의 경우 흑자 전환을 예상하지만 올해 순이익은 적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영업이익을 32.4% 축소 조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디오에 대해 기존 바이 투자 의견은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2만원으로 하향합니다. 근본적인 주가 반등은 올해 2분기 이익 정상화와 더불어 내년도 실적 터너라운드 가시성 확보와 함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